우리말 날아내리 아나운서도 헷갈릴법한 우리말 1분 퀴즈 아이 원체 급하다, 어이 원체 급하다, 워낙 급하다 뭐가 맞을까요? 하나, 둘, 셋 정답은 어이 원체 그리고 워낙 두 개만 맞습니다 두 개 다 써야 정답일까요? 그럼요 저도 틀렸습니다 일단은 부사 워낙과 비슷한 말은 한자어 어이 원체가 맞고요 아이 원체로 쓰는 건 잘못됐습니다 아이 원체 순하다는 틀리고 어이 원체 순하다가 맞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워낙 조용하다 그 사람은 어이 원체 조용하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우리 바람에 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